네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로 2020 이슈는 바로 로빈 고젠스라는 선수입니다 포르투갈의 상대로 1골 1도움 그리고 하나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독일의 4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고젠스 선수는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한국 축구 팬분들도 고젠스 선수를 축구 매니아라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라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고젠스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독일 매체들도 지금 고젠스 선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누구길래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뭐 이런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선수의 1대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젠스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고요 아탈란타가 약간 닭공 축구라고 해야 되나 이탈리아에서 되게 좀 강력한 공격력으로 좀 많이 돌풍을 일으켰던 팀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에그도 나가고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꾸준히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젠스 선수는 왼쪽 윙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수비수긴 한데 좀 하나 올라선 독일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위로 전진해가지고 이제 왼쪽 뛰고 있는 선수고요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독일에서 이제 축구를 배우다가 2012년도에 비테세 아른햄이라고 이제 네덜란드 리그 팀의 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비테세 그리고 헤라클래스 거쳐서 아탈란타 유니폼을 입었고 아탈란타에서 이제 지금 전세계에 이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젠스 선수가 2019년도에 자서전을 한번 냈어요 이제 빌트지가 그거 이제 자서전 내용을 기반으로 좀 재밌는 기사를 좀 발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통해 토대로 한번 제가 고젠스 선수의 재밌는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도르트문트 입단 테스트를 봤었대요 그런데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고젠스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팀이 샬케라고 해요 지금은 입으로 떨어진 2019년도에 샬케 이제 이적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아탈란타에서 좀 잘하기 시작할 때였고요 그런데 아탈란타가 이제 이적을 거부하면서 샬케로의 이적은 없던 일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 네덜란드 독일 국가대표팀 둘 다 선택이 가능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레브감독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대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로빈 이제 고젠스 선수 레브감독입니다 이제 디렉터로 통해서 번호를 받았고 앞으로 며칠 안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뭐겠어요 이제 독일 대표팀으로 너를 뽑고 싶다 라는 메시지였을 거고 그런데 이거로부터 며칠 전에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 당시에는 로나일드 쿠만 지금의 바르셀로나 감독인데 쿠만 감독한테서도 똑같은 연락이 왔었대요 그때 이제 고젠스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이제 잘하기 시작했을 때였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독일 대표팀으로 결국에는 결정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때 고젠스 선수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번 유로 2020에서 네덜란드 유니폼을 입고 뛸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나이가 꽤 많아요 이제 27인데 이제 2019년도면 2년 전 25살에 처음 이제 대표팀 들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다른 또래 선수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대표팀에 뽑힌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 아탈란타랑 유벤투스랑 경기가 끝나고 아탈란타가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고젠스 선수가 그때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던 호날드 선수에게 유니폼을 교환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날드가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그때 고젠스 선수가 자서전에 적기로는 정말 약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되게 좀 많은 좌절감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책에 적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번 유로 2020 대회에서 호날드 선수가 뛰고 있는 포르투갈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죠 고젠스 선수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통쾌한 복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은 매체들이 고젠스 선수가 호날드에게 좀 당했던 그런 한풀이를 포르투갈을 상대로 했구나 라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고젠스 선수도 독일 대표팀 소속으로 유로에서 좋은 활약 펼쳐서 더 좋은 팀 가서 뭐 더 좋은 뭐 더 많은 관심 또 팬들의 사랑 받으면서 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